생활체육 여자 릴레이 우승팀 서울특별시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먼저 우승하셨습니다. 오늘 대회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.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. 저는 팀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서울팀에서 꼭 오늘은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런 각오가 먹혔나 봐요. 오늘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네. 또 금메달도 자랑스럽게 들고 오셨고요. 그러면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아요. 몸풀면서 어떤 이야기 좀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. 저희는 그냥 함께 우리 연습한 것만큼 그런 만큼 하면 되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우리 서로 믿고 그냥 서로 느낌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네. 그러면 오늘 이제 또 경기 뛰시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어떤 생각 하시면서 좀 뛰셨어요? 즐겨자. 즐기자. 힘껏 마지막까지 즐기면서 저기 완주를 하자. 아 그러니까요. 역시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달리기 내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좀 자부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육상을 하면서 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?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달리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자꾸 연장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또 달리기를 하면 이게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메달도 획득하고 기분도 좋잖아요. 네. 그러면 오늘 우승하신 거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팀 서울특별시 팀이 우승을 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서울특별시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네. 하나 둘 셋. 서울특별시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